안녕하세요. 성대사 이경신, 멸이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If a malicious witness has the stand to our kill your man over client 그래서 이 위증죄, 위증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malicious witness, 증인인데 아주 악의가 있는, 악의가 그 사람 그 자체가, 증인 자체가 악의가 있는 그런 사람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 되죠.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The two men involved in the dispute must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road before the priests and the judges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그 재판장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논쟁하는 그 쌍방이 함께 나와서 그것을 함께 앞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트에서는 재판장이 있고 지금은 제사장이 미국에서도 제사장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장소가 하나님께 선택된 그 장소여야 되고 그리고 재판장과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쌍방이 와서 거기에서 증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The judges must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 witness proves to be a liar giving false testimony against his brother. 그래서 liar, 거짓말을 한 것이 판명이 된다면은 그 판명이 될 때까지는 자세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investigation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Then to him as he intended to do to his brother, you must apologize the ever from among you. 그래서 그 사람이 위증을 왜 거짓으로 그렇게 모함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진실이 위증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모함화를 했던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The rest of the people will hear of this and be afraid and never again will such an everything be done among you.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판한 것을 위증한 것에 처벌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서는 다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위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 중에 있는 그런 악을 위증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깨끗한 세상,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마지막 21절 계속합니다.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Show no pity.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런 함무러미 버점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생기는 그런 법을 판결하는 것을 따르고, 그 판결을 항상 중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귀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우리가 또한 정말 선하고 깨끗하게, 위증하는 그런 거짓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